제가 많이 일어나네 난 역할다고 하아 오빠 어디갔어 형이? 여기 있네 짜블리 여기 있네 일단 오늘 찍은 영상은 제가 체인 번호를 들고 그 다음에 번호 어 그래 히어로 비트인데 저기 문 좀 닫아줘 싫은데 와 하나한테 시키고 있어 헐 형이 왜 닫아 형이 왜 닫아 민혁이 시켰는데 민혁이 시키려고 했던 건데 5분 계세요? 예 기득 절 일단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지 내가 태택 속에 네 가위 가위 보 아잇 자쌍 오케이 야 금지한 게 무시해도 돼? 안 돼 나 영상 안 찍는 경우는 가능해 어? 영상 안 찍을 거는 가능해 아니 찍을 거야 안 돼 잘못 바꿨는데 화낸는데 룰브레이크 하지 마 으흠 상상을 초월하네 어 돈내었 상상 후회 상상 후회 아 얘 얘가 어떻게 된 거야 긁고 아 이거 찍을 거야 으흠 엔드 도로 어 그럼 체인 세 번 체인 라인 체인 나이 탄당이 금지일 거야 어때 일부러 걔 느리느리 장애하시는 건 뭐야 응 지적사 그리고 비스토파스 주장한테 뭐하고 막 싹 이렇게 세트야 하나 뮤직비디오 좋아 노란데이 오케이 잠시만 그 덱 이길 수 있는 건 확실해요 모르겠다 나도 전화에 끝내야 되는데 내가 좀 알려줘? 아니 나 돌릴 수는 있어 돌릴 수 있다고? 응 안 넣었어 이거만 해도 이걸로 해야 돼 셋 이거 필요없는 아 뭐해 닌 주작하세요 왜 뭐 와 주작기 전에 아직 세트하기 전이야 이만 펼쳐봐 펼쳐봐 영상 찍고 있어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보여줘봐 할 수 있어 나 세트 주인사 어떻게 하는지 알아 민영아 이게 먼저 뭐 부담이 거야 알아 알아 응 다이가 수가 피깃수가 헤헤헤 체인 피깃수가 없다는 게 1 그 다음에 2 3 4 5 아아아 하죠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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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은 조컨이만 했었는데 응 너도 있는데 토큰 너도 있는데 토큰 너도 2 2 액체잖아 내가 아아 잠시만 토큰 있어 잊을 수 있어 아니야 나 지추지 있냐 증지 나 펄시 사고 있는데 토큰 증지하고 있어 토큰 증지하고 있어 토큰 증지하고 있어 토큰 증지하고 있어 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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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임마 제껍니까 이제 2 액체나 너도 내꺼에다 선해줬어 레벨은 없죠 선하고 그 다음에 아니 나 체인 스윙으로만 하자 어 맞았어 주장 들어오 어 주장 들어오고 요거 제외 그 다음에 한안도 들어오 들어오고 그 다음에 2천 데미지 2천 데미지 아들이 보소 스캡틀 아 여기도 참여해 할 수 있어 굴릴 수 있다고 뭐 제 아니 이거 자기가 너무 아들기가 힘들어 난 받고 네 분 인성 상태가 네가 인성에서 신나지 뭐? 힘듭니까? 네 배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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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했어 아 이거 엔드했대 얘 엔드했대 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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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느 저지예요 저 져지야? 저지가 매세피해 저지 먼저 드려보냐 저지 먼저 드려보냐 저지 먼저 드려보냐 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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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드페이지 어휴 아 두개 아니 한개야? 응 두개인 줄 알았 원들 원들을 두개인 줄 알았어 대단한데 갑니까 으흠 아 니가 좋구나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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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소 야 저 레벨 몇이야? 싱크로 못할거야? 1일이 살 수 없어요 근데 지구 어디있죠? 야 레벨 2야 아니 하지마 티슈 꺼내 소환씨 에너지 싱크로 본 수가 있어 소환씨 소환씨 네 소환씨 배런티 스페이스 말꼬 아 모르겠다 1 역시 배런티 보여주실래요 세트는 뭐야? 이승같은거 저래기 배런티 상태만 하네 세트 상태가 이상한데 세트 상태가 세트 상태가 근데 저기 왜 싱크로가 근데 크로스트 안쓰? 한잔 들어가 맞을게 2100원 2200원이네 저도 올랐어요 미드러시잖아 미드러시 뭔가 나올거 같았어 이분 인정 상태가 신심있었어 담천이에요 알아라 알아라 드로 쓸모없어 왜이렇게 다들 못알고 미니 근데 이거 성방 빼야될까? 성방에 흔드는 일이 없는거 같아 레오맨 스치잖아 근데 이게 보수기에서 그런거야 망했다 스치하면 됐어 그럴 수 있어 상대가 시그러운거 아니야 상대가 오히려 왜이렇게 본으로 못미냐 너 보는거야 공격을 좀 선발할래 그니까 몬스터 없지 이러면 주얼모 응 그래 그래 주얼리스트 몬 블락 그니까 몬스터 없다고 나 어쩌라고 그래 이거 너는 그래 백미리 아 진짜 그렇게 했어 나한테? 응? 뭐가? 내가 언제? 안때리네 또로 진저래 착하네 1 2 오케이 유지카 아들아 맞아요 개새끼네 오 개새끼다 아 좋네 엔드 엔드 대신 할거있어? 아니요 응 원호 원호 일반소 백땡다오 얘네 파괴할 수 있어요? 못해 아 모르고 어 정류장 소환씨 자업자들 체인 체인 잠시만 정제협정 아니 소환씨가 아니고 이건 다음에 이거 활동시 체인 1 2 3 3 4 4 5 류 와 딜보소 륙하면 2400 아니 잠깐만 건드리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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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어 아니 내가 반대해주고 있는데 너가 건드리는 줄 알았지 화목인사장 정제협정으로 1000 데미지 3 4 근데 자업자닥으로 아 2천5 가급박이 그리고 이제 이걸 데미지로 900데미지 끝 왜 얘네 파괴되면 데미지 먹어야 왜 진작 알려주시지 않았죠? 니가 그냥 알고 있는 줄 알지 나도 알고 있는 줄 알았지 나도 알고 있는 줄 알았지 또 꽉 찼다 끼워져 왜? 나도 뜰거야 응 영상 끝났어 좋네 응 네 기운 게 잘못이야 어 수레가 예 수레가 역시 무섭네 잠시만 내가 뭔 덱을 산거야 대체 네 어쨌든 진가에 맞춰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영상 마칠께요 그럼 끝 끝 예헤이 왜 다 사귀만 하는거지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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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